안녕하세요 부동산 종료 플랫폼 유튜브 채널 빈방입니다 이번에 보실 방은 수성구 중동에 위치한 중동 행정복지센터 인근에 있는 3룸이고요 500에 55로 나온 저렴하다면 저렴한 3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현관이 들어서면 옆에 신발장과 바로 거실 공간이 이렇게 이어지는 구조이고요 3룸인데 이제 부엌은 따로 있고 방 두 개 거실 하나 이렇게 있는 3룸이 되겠습니다 맞은편에서 본 모습은 이렇고요 제일 첫 번째 이렇게 이런 문으로 구분된 첫 번째 방 지금 최강이 아주 좋은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방 이 방이 가장 넓은 방이 되겠습니다 이 방에서 본을 비우는 상당히 아름답고요 방 두 개 거실 하나 그리고 이쪽에 따로 분리된 부엌 공간이 되겠습니다 여기 세탁기 여기 다용도실도 겸하고 있고요 냉장고와 여기 부엌에 창이 크게 나 있어서 환기가 매우 잘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쪽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 샤워부스까지 되어 있고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중동 수성구 중동에 위치한 3룸 500에 555 꽤 경제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3룸이 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빈방.co.kr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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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